1, 2, 2, 3, 3, 4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? 전반쯤 상상해봤어 그 네온에도 전반에도 한 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앞에 사온이 껌껌 멀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맘 자 발을 반다워 주지를 마셨어 아 아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구요 소동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넘칠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영원히 늦어서 밀러 내 피넛과 돌들어 열고 스치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 건 어쩌니 가을 앞에서 세븐까지 연습한 인사가 손을 빼고 웃는 얼굴을 하고서 고개를 숙였다 아 아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봐요 소동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넘칠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소동돌이쳐 어지럽다 네 맘의 비밀 반응 대로 이와 열고 스치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 건 이러지나 저러지로 못하는데 속이 웹같이 짙띄고 비툰 부수면 눈치챙떠야지 내봐달라구요 고아한 바도를 고아한다고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멈춰 오르다 못해 내 맘이 쿵쿵 다 어려워 두 번은 말 못해 너 집을 지들어봐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좋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